이대로, 이대로 거기서 저기 미꾸라지를 달아가지고 이대로 잡으셨다? 여기 가로 나오길래 한 번 와보고 한 번 와서 바로 저기 배 옆에서 조그만 거 하나 났고, 그 다음에 낚실때 저거 하나 사가지고 이제 두 번째 장어 한 마리 하셨어요? 조그만 거요 작은 거 그래도 한 번 해볼까 하다가 그냥 금강체비에다가 단지 저 지렁이 안 끼고 미꾸라지로 입고 저 같은 경우에 소가리 미끼를 미꾸라지로? 네 생미끼가 제일 좋아요 미꾸라지하고 피레미 있잖아요 피레미는 끼면 죽어버리니까 금방 죽으니까 그러니까 미꾸라지 씁니다 지금 잠수교 있잖아요 밤에 몰래 할거죠 사람들 잠수교 다리 위에서 미꾸라지 씁니다 공들 무거운 걸로 해가지고 그냥 안 던져요 다리 밑에 오라락 내려요 아 그냥 가까운데 그냥 네 이래 내려놓는거에요? 잠수교 기둥보면은 기둥 밑에 물살이 세요 아 예상해도 물이 어 쉽게 생각하면 물이 부딪혀요 그 물 소가리가 물이 물이 흐름이 센데 에서도 나옵니까? 네 거기요 물살이 장난아 아 아 이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왜 저번에 던져가지고 뭐 공들 무거운거 싹 떠내라는거 있죠 네 그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니 그러면은 지금 오늘은 뭐 물이 엄청 잔잔한거에요 지금 엄청 잔잔한건데 이게 물속에는 겉으로 보기에는 그렇죠 네 물속에는 틀려요 아 물속에는 네 이거 그럼 지금 갖고 오신걸 아까 하나 하나 부러뜨려 부러뜨리시고 이거는 이거는 누워떼에요? 네 내가 수배한거 아 그 이거 이거는 이거 나머지 원래 요까지인데 뽑아져가지고 더 연장시킨거 아 그니까 경질 때인데 연질 때도 만든거에요 멀리신거 이거는 그전에 소가리 전용으로? 아니 이거 말고 더 작은거 있어요 더 작은거 더 작은걸로 하는거에요? 네 작은걸로 아 서울사람도 큰걸로 하는거에요 저는 조그만걸로 아 아 직접 감으셨구나 네 수리해가지고 쓰시는구나 더 오래 써가지고 아 오래 하셨구나 아멘 아